회차가 거듭될수록 구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강서지식비타민 강좌가 오는 11월 10일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이번 제168회 강서지식비타민 강좌에는 고려대학교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이자 무기력이 무기력해지도록의 저자인 한창수 교수가 강사로 나와 요즘 우리의 고민, 무기력을 이겨낼 방법에 대해 강연을 진행합니다. 한창수 교수는 강의에서 무기력을 극복하는 첫걸음으로 무슨 일이든 꾸준히 매일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며 일상의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스트레스나 우울증처럼 정신건강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이번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강좌는 19일까지 열흘 동안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에서 사전신청 없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강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의에서의 마음을 부탁드립니다. 강의에서 grâce